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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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의미다 여기다 아 왜? 네 소음 초인 보이는 더 플라즈 호텔 자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시자 겉바속 좀 몰라요? 겉은 딱딱한데 속을 물러가면 너 어디까지 겉바속처럼 할 거야? 겉바속처럼 할 거야? 겉바속처럼 할 거야? 자, 바로 가세요. 바로 나라고 해라! 아니요, 아니요. 말로 해야 해! 이 토론의 끝은 언제일까요? 렛츠고!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이거 진짜 양치. 양치. 저희가 양치예요? 세수. 세수? 2020년 We'd really pick of the.» 지금부터 양치 포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입니까, 시작! 6월 대, 최수, 먼저. oka 앞에 100.€ 삼십 의원 중에 한步 난만 만들어서 앉아. 수고하입니까. 성공적이 한步 난만 만들어서 앉아. 수고하입니까. 수고하입니까. 송politik, 한번 난만 만들어서 앉아. 이 자식!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까? 시작! 샤워할 때 세수 먼저 냐? 제이홉은 BX에 놓고 옵니다. 제이홉은 BX에 놓고 옵니다. 무슨 일인데 이거? 이거 무슨 일인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제이홉 씨 신고 신겼습니다. 자 샤워할 때! 샤워하면 안 돼. 소원하면 안 돼. 뭐야? 뭔데? 뭐야? 뭔데? 자 씻을 때 세수 먼저 냐? 씻을 때 세수 먼저 냐? 세 넣어 냐? 양수 먼저 냐? 초원을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시작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하지 말라고! 지어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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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래 지금! 진짜 싫어? 바나나! 제발! 야! 야! 정말! 말 아니야. 말 아니야. 말 아니야. 말 아니야. 말 아니야. 야 주사장도 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치를 씻다가 중간에 버리면 얼굴에 거품 먹고 맺고 난리 납니다! 누가 이렇게 더럽게 몸으로 뱉나요? 그래요! 솔직히 살... 당신이 그러나 봐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배웠습니다! 아태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양치 먼저 하십시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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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샤워를 보통 언제 합니까? 네! 샤워도 아침에 하죠! 아니, 자기 전에도! 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아니, 잠깐만! 자고 열려면! 아니! 얼마나 이만을 세균 말하십니까? 잠깐만! 잠깐만! 자고 열려면! 얼마나 이만을 세균... 머리 만지는 거!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호바 머리 만지지 마! 호바 머리 만지지 마! 호바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와우!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네! 이해하시죠! 진짜 재협 씨 너무 못생겼습니다! 형, 제가 만지지 마! 제가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이야기하시죠! 자, 양치! 자고 열려면 입안의 세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출원! 네! 만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 또 마시기 말고 양치를 하다든지!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안 씹고 가면 뭐라고 합니다?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아니 똥내가 뭐예요?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입에서 냄새나는 거를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있습니까? 바로! 네! 말씀하겠습니다! 알면은 아닌데 정말 얘기하겠습니다! 머리 머리! 미안하다! 머리! 아, 자꾸 물! 자꾸 물 떨어지는데! 손! 도민해! 손!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양치는! 네! 샤워할 때! 네! 별게임이다! 맞습니다! 양치는 먼저 양치를 하고 뭐 할 거 한 뒤에 샤워를 하던 거 아니면 샤워를 하고 할 거 한 뒤에 양치를 하는 겁니다! 샤워와 양치는 별게임으로 샤워 끝난 뒤 양치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가 어? 양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다 하지 그러세요! 화장실 갔다가 샤워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안에 샤워 보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팩트를 무시하고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은 도역하고 있습니다! 본란에, 본란을 가리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보통 사람이 껍질부터 하나요? 아니면 속에부터 하나요? 껍질부터 합니다! 그죠? 아니 속부터 하죠! 속부터 하면 속이 다쳐요!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겉상인 건 없잖아요! 절부터 하면 끌어옵니다! 자, 세수하면서 먼저 껍데기를 씻어야 네! 그 다음에 양치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야기 계속 하십시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가 뭡니까? 야! 양치했네! 뭐 그런 거죠?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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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양치에 그 사이에 넘어서요! 뭐가 됩니까? 양아치가 되죠! 그래요! 이런 양아치 같은 발언이 있어! 아! 대박이다! 양아치를 하냐! 억지로 미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지금 이 토론에 서로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아치면 바로 너이야! 너이야! 언어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름 씨! 양아치라고 하기 전에 양치 좀 하세요! 세수하고 하겠습니다! 네! 세수하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야! 어떠세요? 아니! 아! 지금! 자! 여러분! 자! 빨리 갈까요? 뭐 꼬거나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그렇죠! 안 하죠! 그런 거! 아! 자! 갑시다!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자! 토론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영 씨! 태영 씨! 솔직히 앞으로 숙으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요? 네! 앞으로 숙이면 안 되지 않나? 모자 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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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한번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뭐야? 시작합시다! 자! 밥 먹자야? 자!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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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크지마! 다리 크지마! 안경 닦고 있는데 왜 맞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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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해주세요! 어! 자! 다시마 씨! 우리 뭔데? 다시마 씨요? 아이! 다시마 먹는다! 아! 아이! 다시마 먹는다! 아! 어! 초초바로 태도하겠습니까? 초초바로 태도하겠습니까? 초초바로 태도하겠습니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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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않을게요! 자! 손 안 들게요! 초초바로 해도 될까요? 네! 자! 말씀해 주세요! 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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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왜요? 왜요? 야! 머리 만지 마! 야! 머리 만지 마! 머리 만지 마! 머리 만지 마! 머리 만지 마! 머리 안 받아서 안경을 맞을 치나 제대로 보세요! 안경을 맞을 치나 제대로 보세요! 안경을 맞춰! 야! 아니! 와봐! 됐어! 네! 한국에서 3대 복권으로 꼽히던 해군이 있어요! 첫째 로또, 둘째 영국 복권, 셋째가 바로! 다시마 두 장입니다! 다시마 두 장이에요! 다시마 두 장! 해군이 위대한다 그거죠! 해군을! 다시마는 곧 해군입니다! 여러분! 다시마! 어떻게 아십니까? 다시는! 다시마! 다시마! 해군은 다시마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마! 다시마! 이거 s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야구야! 야구압! 자! sizz sign 자, 잠시마! 사용하려면 빨리 чики neurological 을 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왜 세 Compass 가요! OD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요! 다행히 같이! 중재 되셔야죠! 봐라구요! 봐라구요! 자! 보세요! 다시마! 여러분! 다시마 원래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은 왜 돈 주고 싶음을 사놓고 안 먹습니까? 뭘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마를 보통! 보통! 다른 음식에 있을 때 어떤 용도를 씁니까? 육수! 국물에 육수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빼고 염을 넣으십시오! 다시마! 다시마는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얼굴 만지지 말아봐! 얼굴! 저는 지금 손을 보긴 했습니다! 야! 이 안경 말고 물 안 흥이 필요하겠다! 다시마! 다시마! 여튼 저는 다시마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마까지 먹어둬야 라면에 진정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다시마 3행시에서 돈 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싶어요. 갑자기요? 무슨 토론이 있다고입니까? 자, 그러면 한 글자씩 이렇게 다시마 다시마입니다. 갑자기 토론이 예능이 되었습니다. 다 다 그런 거지 뭐 시작이 어려운 거야. 마 마 죽고 싶다 한 글자씩 다 자, 재미없었다고 하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자, 그쪽 팀은요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영이 형도 놓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너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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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회자씨 어떤 식으로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까요? 저는 다시마라 일단은 너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마가 웬트로 났습니다 다시마가 웬트로 났습니다 다시마는 한 번도 표현하고 싶어 단 적이 없습니다 다시마가 웬트로 났는지 다시마가 웬트로 났는지 소식에 미처 못 들었습니까? 다시마는 애초 아닙니까?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모르는데요! 자, 다음 소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은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시작하는 시작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바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밥에서 밥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저 안 먹었어요 국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국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저는 탄수화물 쓰지 오래됐습니다 저 먹는 거 봤는데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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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에 밥을 먹듯이 식혜 있는 밥도 먹어야 됩니다 국밥과 식혜가 지금 동일시 하나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윤기 씨 난 인정 원합니다 별로는 끝났습니까? 말고요? 별로는 끝났습니까? 유도하고 있어 지금 대답하면 안 돼요 유도하고 있어 사회자가 뭔가를 김담줄 씨 김담줄 씨 의심 식혜에 밥을 먹는 식혜에 밥을 먹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형 씨? 일단은 식혜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국물 음식들도 밥은 절대 먹지 마야겠네요 음식이 아닙니다. 디저트입니다. 식혜라는 것은 천연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식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음식을 유래가 전해되니까 행복감을 준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조용하시고! 잡아!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 말이면서 네 맞습니다. 진물은? 진물이 나옵니다. 진물이 아플 때 나온 겁니다. 당신도 아프십니까? 왜 진물만? 잡아봐 하겠습니다. 밥알이 만약에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면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밥 뒤에 알이 묻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밥알에게도 알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밥알에게도 알권이 있어요. 밥알은 이미 식혜 국물을 자름으로써 이미 그 소임을 다한 겁니다. 다 했죠. 처벌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밥알이 메인이었다면 우리의 밥 없는 캔, 식혜에서는 밥알이 잘 나오도록 유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왜 밥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진물이 나오세요. 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하면 안 돼. 오케이 김태형 씨. 오케이 김태형 씨. 네. 인정하십니까? 집중하세요.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식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먹을 식혜 해자로울 해. 해자로울 너무 성공입니다. 네요 일어났죠? 네요 일어났죠? 네요 일어났죠? 나도 모르게 이러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소. 만약에 BTS 7명 6명이 어딘가 놀러가고 한 명을 두고 간다. 나머지 한 명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죠. 식혜도 마찬가지로 한 몸입니다. 그게 한 명이 쌀인거죠? 그렇죠. 쌀 밥알과 식혜 이 물 둘이 한 몸인데 둘이 떨어지면 식혜 밥알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재현 씨.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표자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가장 괴롭히는 질병 바로 비만입니다. 식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만인의 환경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저희는 K-아이돌 아니겠습니까? 항상 식당거리로 엄격하게 식혜에 밥알까지 먹으면 식당거리를 안 하잖아요. 매일부터 갈 끌려고요. 당신은 아무튼 밥알은 나빠요. 이산가족을 만들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음식 남기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남기면 섭섭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밥알 끼리로 뭉치게 해줘야죠. 제가 만약에 이쪽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방탄도 일곱 명이어야 방탄이다. 식혜도 밥알이 떨어지면 식혜가 아니다. 식혜가 아니다. 식혜는 이미 봉든을 당했습니다. 식혜가 아니다. 식혜가 아니다. 펜eln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뭐 어디가 부러예요? 오와 씨! 제이홉 씨는 절대 던포도 면수 못합니다. 와 저는 진짜 극부로입니다. 저는 저는 참을 수 없어요. 그냥 조상합니다. 고 없습니까? 오케이. 내가 호가 안 썼어요. 아 진짜? 호인 사람이 여기 올래요? 나도 먹긴 하는데. 야 밥 가려면. 지민이 싫어하는데. 야 난 먹긴 해. 아 진짜? 야 이 차 두껍팔 따로 준다. 이 차 두껍팔 따로 준다. 이 차 두껍팔 따로 준다. 야 새로 오이다가 차가우니까. 식빵의 건포도. 구로 호. 호 구로입니다. 맞습니다. 식빵의 건포도를 왜 먹습니까? 그쵸! 저는 이게 자체가 아니에요. 식빵의 건포도는 외국에서도 악마의 음식이라고 할 만큼. 사실 존재 자체 이유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왜 태어났는지 해당. 의유 의유 의유. 차 님. 차 님. 차 님. 차 님. 차 님. 삿대질 삿대질. 자 삿대질 하지 마세요. 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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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유. 의유 의유 의유. 아닌데 이거? 야 생명.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차 님. 신경. 맞다. 차 님. 사진 하지마라. 그림 사러 간다. 흐흐흐흐흐흐. 흐 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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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ух.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뭐야? 아무 날에도 왜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악마의 음식은 악마도 먹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놀랍다. 저희도 뉴스에 듣고 온 것 같아요. 핫핀싱하지 마세요 정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빵 언어학적으로 접근할께요. 굉장히 발음이 거칩니다. 그쵸? 이런 식빵 그쵸? 근데 건포도 추가해보세요. 아주 발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식빵은 너무 거칭해요. 건포도가 들어가야 좀 더 중화됩니다. 아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반론해보겠습니다. 수생이 참 빵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식빵. 그런데요.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넣어가지고 먹을때마다 폭신하게 들어가야됩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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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마세요! 자! 마냥위의 건포도! 3일씩 들어가겠습니다. 건! 건강하지 못한 포! 포도당! 도! 도전하지 마십시오! 도! 도전하지 마십시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발로가야 돼! 발로가! 네! 발로 있습니다! 발로! 전국! 건포도 들어간 식빵! 맛있습니다! 단맛을 추가하잖아요. 식빵에! 맛있습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빵에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요! 네! 빵에 밤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빵에 건포도는 근데 허용을 못 하겠어요! 왜요? 이거는 사실 뭐랄까 그 씹으면서 그 폭신함과 그 빵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 뭔가 달짝지근함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건포도도 너무 싸는데 건포도 맛있는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진짜 차라리 빵 먹고 포도를 드세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건포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식빵을 즐길 줄 안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 말이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스 헬스예요? 뭐라고요? 소크라스 헬스 소크라스 헬스 소크라스 헬스 소크라스 헬스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 왜냐면은 건포도라는 것은 식빵에 부족한 부분에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핫댓을 하지 마세요 핫댓을 하지 마세요 핫댓을 하지 마세요 핫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포도는 식빵에 부족한 맛을 채워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식빵만으로도 완벽한데 누가 맛을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볼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응 식빵도 안 되고 식빵 안에 다른 거 다 뜨면 안 되지 식빵만 먹어야지 그런 아이가 아닐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재울씨 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나 보셨죠? 네 신들이 뭘 먹습니까? 와인이라고 그렇죠 와인? 와인? 빵과 포도주를 먹죠 그렇죠 그 그 포도주가 지금 미성년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건포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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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을 모르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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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예 다른 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도주 자체가 포도주예요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데스트로 가서 건포도 드세요 너무나 왜 채워댕고 먹어요? 아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아니 건포도 들어가 식빵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왜 먹어요 그걸 사서 안 먹어요 식빵을 보려왔잖아요 그냥 식빵 드세요 그거 만들지 말라고 자 여러분 만약에 세상은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네 근데 구원제가 나타나서 건포도 식빵을 하나 주고 네 굶지 마라 네 라고 지어주는데 이거 먹습니까? 아 그건 없죠 그건 없죠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저는 전 그래도 안 먹습니다 식빵에 건포도 있는 걸 먹는 것은 해산물은 먹는데 돈은 씹어요 그 돌 먹습니까? 먹죠 해청해야죠 먹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돌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결빈인데 밥 한 공기 쪽 다 있는데 저는 빵에 건포도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빵과 건포도를 따로 다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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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혁씨가 뭐라 하셨냐 헌포도랑 식빵을 따로 팔면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이 식빵이랑 건포도를 따로 싸서 수시만 더 먹어요 나 이제 이렇게 자 다들 자 다들 상대방을 가리킬 때 다 손아트 하세요 알 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건포도 식빵이란 것은 이제 뭐 하와이안 피자 뭐 민트초코 시약 민트초코 전부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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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잘 살아있다. 야 이거 아직 코 안 넘는 거 보이냐. 아 왜 이렇게 한잔 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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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살아있다 이거. 저.. 전 좀 지워졌어요. 강타안! 야! 야! 제가 봤을 때 지민이 형, 아니 지민이 아니면 윤경이에요. 그래 남준아. 내가 잘했다. 박지민은 너무 두껍게 써서 안전히 입금했습니다. 저는 얇고 더워. 근데 솔직히.. 방탄 달려라죠. 이거로 방탄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왼손과 오른손에.. 그냥 미지워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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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또 재밌게 새로운 게임에서 너무 즐거웠고 네네네. 상 감사합니다. 좋은 데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달려라 방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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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님이 너무 고객이 많으셨죠? 여러분의 대표로 진짜? 진짜로? 진짜로? 성공이 유럽습니다. 감독이 단련하나 치면서 멋진다! 자, 단련하나 한 번 드러낸다! 감독님! 드디어 가사 Three 새우는 줄 알았는데 난리의 음료원 나갈 중 난리의 음료원 난리의 음료원 난리의 음료원 난리의 음료원 장으로 향한